오늘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의 비밀 10% 매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셰퍼라는 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쓰셨고 이번에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새롭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 역도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올린다고 하면 10번 중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역도 선수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10%의 매직 오늘 말할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100%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최선은 언제나 100%가 아니라 110%라는 거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몇 개나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10개 하려나요? 제가 좀 힘이 약합니다 10개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마 10개, 20개, 많이 하시면 30개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대부분이 몇 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 한 10개 하고 아, 나 이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대체로 변명에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하는 말이 바로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혹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일에서 내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준비했는데 그 시험이 떨어졌어요 원하는 만큼 시험 점수가 안 나온 거죠 그때 하는 말이 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위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공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도세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게 위로가 아닌 축하를 자신에게 보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과는 안 좋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축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의 최선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선을 보여줄 능력들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100%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110%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위너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고 해요 10%를 더하라 10%를 더하라 하루 5분 정도 하는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프로젝트까지 언제나 10%를 더하면 성공의 근육이 더 빠르게 강화된다는 거예요 110%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늘 그 분야의 최상위 집단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10%를 더했을 뿐인데도 남들보다 10%의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보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도 일단 하지 않죠 70% 50% 30% 이 정도로 노력을 하시는데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단지 10%만 더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0%를 한 사람들보다도 10%만큼의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 그 이상 30% 50% 70% 10% 그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에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0% 그 이상의 더 큰 보상이 내려질 테니까 이 100%와 110%는 단순히 10%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드체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10%지만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10%를 꾸준히 하시면은 하루 1척 퍼센트 1만 퍼센트의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난 여기까지야 여기서 멈추지 말고 10%만 더 하시면 10%만 하루에 꾸준히 더 하시면은 그게 1000% 만 퍼센트 10배 100배죠 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100%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110%를 하고 남들보다 1000% 만 퍼센트의 성과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10%의 노력을 더 노력하는 10%를 더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얘기했던 대로 1000% 만 퍼센트의 보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드셰퍼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00%에서 멈출 것을 110%까지 했다 이러면은 이 10%를 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 한계를 더 넘어서서 더한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 존경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를 더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그걸 해내고 말 거야 이 일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어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그걸 해내고 말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를 더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고통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좀 하루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냈다고 할게요 내가 그냥 좀 나태하게 보냈어 이러면은 내가 나태함을 이제 나태하게 보냈다는 그 사실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저도 고통을 느끼는 편인데 그것보다는 그 고통을 이제 감수하면서 나태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드 셰프가 말하는 바람직한 삶이죠 근데 이 내가 이걸 나태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노력만큼 커지는 고통의 그 크기보다도 내가 나태하게 살았을 때 맞이하게 되는 그 불편한 진실 불편한 결과들 내가 하던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 결과물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귀찮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정말 뭐 숨이 턱턱 막히는 달리기 했을 때 좀 더 뛰었을 때 나타나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 고통보다도 훨씬 큰 고통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 고통 아 내가 이걸 못했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걸 해내지 못하다니 이렇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했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라는 거죠 진짜 고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그 고통이 엄선에 크고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인가요? 만족스러우세요?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내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은 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때 느끼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고 다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왜 그 귀찮음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의 그 고통 실패자로서 살아가는 그 고통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에 가장 큰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무엇이든 한계치에서 10%를 더 하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성공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비결들 중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는 것 하프 마라톤을 뛸 수밖에 없는 체력임에도 풀코스 마라톤에 나선 것 목표가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으라 목표를 높게 잡아라 이런 말들을 자기개발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하시고 그리고 매일 10% 더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누구보다도 더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가지고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이런 변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표는 크게 설정하시고 매일 나는 10%를 더 한다 이 생각을 딱 가지시고 매일매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멋진 모든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들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10%를 더하는 습관들은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도 쉐프의 이기는 습관의 책을 가지고 성공의 비밀 10%의 매직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제가 평소 한다고 쓸 10% 더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10% 더 실천하시고 노력하시고 목표를 크게 잡으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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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